편하게 살고자 가리고 바치네 본심은 그대가 안 돼 그대 차피 여기 내가 아프다 저기를 보이네 빠른 거미 질리는 팝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MC섭이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대학교 축제 모두 싸그리 우산이 됐습니다 많이 아쉬우셨죠? 전 죽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섭이가 무너진 축제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컨텐츠 뭐냐 바로 2020년도 1학기 방구석 축제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MC섭이가 대한민국 최고 MC섭이가 직접 대학교를 찾아가면서 우리 동아리분들과 함께 2020년도 1학기 방구석 축제를 기획해 봤는데요 기대되시나요? 그럼 즐길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동아리는 경희대학교에서 힙합을 제일 사랑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내전공은 힙합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친 동아리입니다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중앙 힙합 R&B 동아리 바운스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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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경희대 서울캠 중앙 힙합 & R&B 동아리 바운스라고 합니다 아... 저희들은 바운스라고 본인 회장님 아니신가요?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바운스 회장을 맡고 있는 19학번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명진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구석 축제를 함께 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굉장히 기쁘고요 기쁜 거 맞아요? 네 굉장히 이쁜데 낯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처음엔 좀 낯을 가리는 편이에요 이따 무대 때도 낯을 가리면 안되는데 아 무대 때는 안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대는 또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동아리들이 많이 못 모이잖아요 요즘 동아리 사태는 좀 어떤가요? 상황이?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동아리방도 문을 닫고 만나기도 좀 애매하고 만났다가 못일 터지면 큰일 아니에요 그럼 우리 팀원들은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올해? 올해 처음은 아니고 학기 초때 잠깐 잠깐 이제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회의한 게 다 날라갔죠 알겠습니다 이 반구석 축제가 조금이나마 그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첫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하셨죠? 제가 최근에 첫 번째 믹스테잎을 냈는데 거기서 두 번째 곡인 BEST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베스트 본인 자작곡인가요? 네 오늘 하는 건 다 자작곡이고 비트는 뭐 유튜브에서 다운 아 유튜브에서 다운 그거예요? 비트는 제가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 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운스 회장님의 BEST 첫 번째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 알아 너 여기 BEST 넌 내 예상 다 후필 그런 걸 또 태어난 게 BEST니스 얘는 대체 뭔데 물어본다면 I'm K-LOOP 지밸루 난 배붕 자체 나 때문에 맨붕 네들에게 내가 전부 다른 길을 들어가게 만들었고 밤필 다 끝내고 시계를 보니 하루 반이 갔지 게 나 허무하지 게 남이라고 생각하니 결국 쌀 같긴 난 퍼부었지 Lookin' forward 하면 I'm fine like a bomb My tongue mine 가라지고 닫히게 양 매구마다 레벨업함 나 내가 모르게 난 꽤 많이 퍼부었 땀 네비가 미리 싹 땀을 싹 다 부워 끝이 한 번을 grow up 빛 여린 입만 열고 두어 입 주변에서 나오는 flow 새 것들이 나오네 또 너가 물어보 해 누군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네가 활리내지 말아줘 놀라게 해 가르치 땀들과 핑 절대로 안식 안 해 게 게 게 게 게 만드는 것들이 안에 담긴 시간만 해 너 하루에 못 안 해 게 게 게 게 게 너가 그리 보면 남의 아픈 나도 상처를 받네 게 게 근데 또 미안해 내 랩이 너에겐 상처를 더 준 것 같네 야 야 난 내가 최고지 난 내가 babe 이게 내 favorite riff 내 미래 베블리 길장 메인의 매거진에 난 받아야 해 guarantee 나 꽤나 다르지 got to me 내 미래 beautiful area 들어와 딱 좋아 예감이 개 야 난 내가 최고지 난 내가 best 이게 내 favorite 내 미래 베블리 길장 메인의 매거진에 난 받아야 해 guarantee 나 꽤나 다르지 got to me 내 미래 beautiful area 들어와 딱 좋아 예감이 개 색깔에게 걸어가 워더 다른 걸 벌어 걷주면 애들이 쩔었단 말에 내게 소원하고 다른 걸 너네와 내가 다른 걸 아는 게 매번 그리도 어렵네 나를 부정하는 애들아 다름을 인정하는 게 편해 내가 보여줄게 의심 바람을 향해 남은 등 뒤에 타 비록 지금 맨방 내 내 내 내 내 my spotty 나에겐 업데이타 그래 쓰레기 없다 man I go harder than you know 배링한 내 맨땅 해당 안 되지 난 나의 덕에 널 땀 들이져부 fade out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거지 못째내 묶은 아기를 줄어내 등을 돌려 난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몸은 딱 한 군대로 쏠려 You can't like it 믿다 미어 굳이 입이 불통이 쉽지 매일이 상큼하게 Ferry 능력하고 와 어떤 곡이든 다 캐리어 Can't loop to prove 모든 걸 make it true 난 준비를 했고 정말 future is like a blue 의미를 남아두는 그림보다 누구도 멋이 나게 나를 끝까지 잘 봐도 왜 그래 몰라 그래 뭔지 알아볼까 등도보다 더 아는지 고루 바빠 제대로 하는 게 고작 그런 거냐 아무도 모르지 너의 땀은 딱 넌 빼고 말이야 이 실력이 너의 땀을 담아 둘 뿐 알아들었다면 you will change to 쌓아가는 메모장에 Take it up too 울려보내고 난 내가 최고지 난 내가 best 이게 내 favorite 내 미래 Beverly Hills 메인의 매거지 넷 난 받아야 돼 결혼지 난 꽤나 다르지 여름이 내 미래 beautiful area 들어와 딱 좋아해 가니 난 내가 최고지 난 내가 best 이게 내 favorite 내 미래 Beverly Hills 메인의 매거지 넷 난 받아야 돼 여름이 난 꽤나 다르지 걷은 미 내 미래 beautiful area 들어와 딱 좋아해 가니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명진님 야 무대를 찢어버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본인 무대 만족하시나요? 아 네 물론 뭐 실수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지만 음 인간미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어 일부러 좀 보여줬다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역시 자신감이 회장님이랑 다르신가 봐요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신감이 원래 좀 있는 편이라서 네네네 아 끝인가요 그게? 매트가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보통 인터뷰어들과 좀 다르게 호흡이 조금 이렇게 팍팍팍 끊어지는 게 랩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도? 아 이게 사실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조금 그거를 가늠을 못 했던 거 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랩을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무반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랩이 좀 있을까요? 무반주로요? 네네네 네 뭐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어떤 거 좀 준비가 됐을까요? 제 이번에 냈던 믹스테이크 중에 첫 번째 그냥 인트로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또 이제 그냥 박자를 좀 재밌게 타는 그런 곡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그냥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아 제목이 인트로예요 그냥 인트로 인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나처럼 부탁인데 네 거 듣다가 팝빈데 우리 냄새 땜에 꼬인 파리 때 당장 입다다 네 말 다 핀게 여우게 왱야 그는 카픽해 최모래는 나는 닥칠게 no matter what you say 너기는 아침 너들과 다른 탑픽뿐이야 내가 탑빈내 내 앞에 수륩한 혀로 다 붓았네 피 흔날리고 관심을 끌어다 마무리 피스 부위로고 바랍감 실력이 모자라 사그리 싹쓸이 모아서 목이로 빙에 바래들 피 늘린 것도 없으면서 원해 get cheese 겨울도 나도 말하겠다 get cheese 너를 먹고 배우라면 나는 그 책지 we got the feel and you got the skill 이것도 실수를 좀 했는데 아 그래요? 전혀 못 느꼈는데? 아 그래요? 야 진짜 랩을 너무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곡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죠? 일단 두 번째 곡은 제가 믹스테이프에서 타이틀곡인데 제가 조커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난 조커다라 생각하고 쓴 곡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때 그 감정을 써낸 거기 때문에 좋게 맞으셨으면 합니다 조커 네 조커 알겠습니다 조커로 이따 변신하나요? 얼굴은 아니어도 제 마음을 한번 조커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커 하면 유명하게 이 댄스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나오나요? 그런 것도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명진님의 두 번째 곡 조커 들어 보도록 하죠 네 나이 말하는 게 너의 이유는 아무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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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